자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 3강의 3번으로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3강은 편지글, 이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모의고사 18번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내용이 쉽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 3강의 3번은 직원 추천서입니다. 이 편지는 어떤 직원을 다른 회사로 옮기려는 그 직원에 대한 추천서 내용입니다. 자 Dear Ellen Smith, Ellen Smith 씨에게 I'm happy to be writing this letter. 나는 기쁩니다 그랬는데 기쁘다 슬프다 같은 감정 뒤에 나오는 이런 투부 정사는 우리가 감정의 원인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to be writing이니까 지금 이거를 쓰게 돼요. 쓰고 있어서 기쁘네요. 이런다 이 편지를 쓰게 되어서. 자 그런데 이 편지는 for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다? Mead Jenkins를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자 Alice Jenkins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Alice Jenkins는 would make an outstanding senior claims. 자 would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데 make an outstanding senior claims. 일단 outstanding 한 거는 굉장히 뛰어난, 눈에 띄는, 현저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아주 뛰어난 senior claims of the juster 하는 거는 뭐 수석 손해 사정사,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직책 중에 있는 건가 봐. 자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그런 수석, 그러니까 senior, 수석 손해 사정사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make인데 왜 되다라고 해석하나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make는 이 형식 동사에서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주어인 Alice Jenkins 이거랑 senior claims of the juster 이제 이게 같은 거야. 얘가 주격 보호인 거지.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로 쓰인. 그럴 때 make는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제 at 뒤에 나오는 건 이거는 이제 뭐 회사 이름인 것 같죠. insurance partners 앞글자 대문자 다 쓴 거 보니까 회사 이름. 그러니까 insurance는 보험이란 뜻이라서 이거 아마 보험회사인가 봐. 자 그래서 insurance partners라는 이 회사에서 훌륭한 수석 손해 사정사 될 것이고요. and 했기 때문에 뒤에는 다시 또 완전한 문장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encourage 합니다. 할 겁니다. encourage는 우리가 일단 오영식 동사로 대표적인 오영식 동사로 뒤에 목적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목보는 당연히 투부정사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encourage에 표시를 하면 to consider 하는 투부정사에 별표를 좀 쳐줍시다. encourage의 목보라서 투부정사 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장려한다 권하다 라는 encourage인데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내가 권장 드립니다. 이런 뜻이네. 그러니까 당신이 consider 하기를. consider 고려하다죠. her. 그녀를 고려하래. 근데 for the position이니까 그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그 포지션이라는 게 바로 요 포지션이겠죠. 그치. 이 자리를 놓고 이제 이 Jenkins라는 사람이 아마 이렇게 지원을 했나 봐. 자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즉 그 자리에 그녀를 좀 그녀를 좀 당신이 고려하기를 내가 encourage 하는 바입니다. 좀 권해드립니다. I first met Alice. 저는 Alice를 처음 만났죠. Alice가 Jenkins이죠. 자 나는 Alice를 처음 만났죠. When? 언제? She came to, 그녀가 protect all insurance 라는 요 회사에 왔을 때. 요것도 보험, 회사 이름인가 보다. 그쵸? 자 이 회사에 그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저는 Alice를 처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 회사에 왔을 때는 as 뭐로 써 왔더라? A new claims adjuster. 아까 봤던 이제 그 직책인데 이거는 손해 사정사. 이때는 new니까 신입. 손해 사정사. 그치? 새로운 손해 사정사로 요 protect all insurance 라는 회사에 왔을 때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자 she reported directly to me. 자 그녀는 직접 directly 요거는 직접적 의로라는 부사죠. 그녀는 직접 reported, 보고를 했어요. to me, 나에게. for the three years니까 얼마 동안? 3년 동안. 여기서 for 뒤에 시간의 길이 나오면 이럴 때 for은 동안이라는 그 뜻이죠. 3년 동안 나에게 직접 reported를 했고요. of her tenure. 자 그러니까 그녀의 이제 업무에 대한 보고를 재직기간, 3년간의 그녀의 재직기간 동안 했고요. 나에게 직접 했고요. 자 그런데 that company, 그 회사에서의 요게 재직기간 요런 뜻이야. 그녀의 tenure, 재직기간 동안인 3년. 3년의 시간 동안 나에게 했어요. 그런데 until 언제까지? 2015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기인지 콤마 찍고 when 하는 관계부사도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 그런데 참고로 그때의 요런 뜻이야. 그때 I retired, 저는 은퇴를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하던 2015년까지 그녀가 3년 동안 저에게 직접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3년 동안에 이제 I followed Alice's career. 내가 이제 팔로우를 했던, 팔로우는 원래 뭐 따라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Alice의 커리어를, 경력을 내가 팔로우를 했다는 건 계속해서 지켜보았다는 그런 뜻이야. 자 내가 Alice의 경력을 지켜보았던 그런 first three years, 처음 3년, 요 시간에 I watched her. 나는 보았죠. 뭘 봤어? 목적어를 봤겠지.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동사원형. 그럼 우리는 요거 목보이고요. watch라는 이 5형식 동사는 지각동사라 그러죠. 우리가 보다, 듣다, 느끼다 하는 지각동사라서 목적어 뒤에 목보를 지금처럼 원형으로 썼구나. 요런 것도 하나 체크해야죠. 지각동사는 목보로 동사 원형 쓸 수 있고 하나 더. 어떤 꼴도 가능하다? ing라는 현재 분사 꼴도 문법적으로 가능하죠. 대신에 진행의 뜻이 조금 더 강조됩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 중인 걸 보았다 보다는 그냥 되는 걸 보았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여기서는 그냥 become 쓰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목적어가 목보하는 걸 보았습니다. 즉, 나는 그녀가 되는 걸 보았죠. 뭐가 됐어요? one of the most knowledgeable problem solvers.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가 one of the 최상급 복수형 명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노래처럼 막 나오지. one of는 뭐뭐 중에 하나이고요. 이때 뒤에 이제 one of the 최상급. 가장 뭐뭐한. 중요한 건 최상급을 썼는데 그 뒤에 복수형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여럿이 있어야지 그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one of the는 항상 복수형 명사가 와야 되고. 그래서 problem solvers. 문제 해결자라는 단어를 지금 복수형으로 쓴 거. 자, 그리고 the most knowledgeable. 요거는 이제 knowledgeable이라는 형용사에 대한 최상급이다. 그쵸? the most knowledgeable. 자, 그래서 가장 해박한. knowledgeable 하다라는 거는 지식이 많은 이런 거잖아. 그래서 가장 해박한 그런 문제 해결사들 중 한 명이 되는 거. 그녀가 그렇게 되는 거.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을 내가 지켜보았죠. and the company니까 그 회사에서 가장 해박한 문제 해결사 중 한 명이 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자, during these three years. 이 3년 기간 동안. 조금 주의할 점은. 어, 3년 동안 할 때 아까 전에는 분명히 그 for 썼었는데요. 그치? 근데 지금은 또 during을 쓴 건. 3년이라는 시간이라기보다는 these three years, these라는 용말 때문에 이러한 3년, 이 3년이라는 특정 기간을 지칭하는 거라서 그럴 때는 특정 기간 앞에는 특정 사건이나 일 특정 기간 앞에 우리 during 쓰잖아요. 전치사 동안. 자, 그래서 이 3년간의 시간 동안 she handled fire, earthquake, and flood insurance almost exclusively. 그녀가 어떤 어떤 보험들을 다루었다고요? handle 하는 거는 다루다, 처리하다, 뭐 해결하고 이제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fire, 화재와 지진과 홍수에 관한 그런 보험. 이것을 exclusively 하게, 이거는 독점적으로야. 거의 독점적으로 그녀가 이거를 다 다루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she handled, 그녀가 처리를 다 했어요. in my professional opinion, 저의 전문가적인 견해로 나의 견해로, 누구의 견해로 할 때 이제 전치사 in 쓰죠. in my opinion,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래서 나의 전문가적인 견해로 alice is ready for, alice는 be ready for, 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죠. 물론 여기에 for이 썼으니까 뒤에는 명사 올 것이고요. be ready to 라고 표현하면 그 뒤에는 동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부 정사를 할 준비가 되다. 이거는 for이니까 뒤에는 명사로 이어지겠죠. more responsibility와 challenge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대요. 더 많은 책임과 도전, 이건 명사잖아. 그치? responsibility, 책임, 그리고 challenge, 도전. 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며 in her profession이니까 그녀의 직업에서, 그쵸? and는 지금 문장 두 개 연결해요. 그래서 새로운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I feel confident. 나는 confident한 느낌을 느껴요 그랬는데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또는 확신하는 이런 뜻이야.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야. 뭘 확신해요? 대절의 내용을요. 뒤에는 이제 접속사 대절인데 접속사 생략하고 이렇게 어떤 내용? she will be an asset to your company. 그녀가 will be 될 것입니다. asset이라는 거는 자산이란 뜻이야. 지금 사람이니까 진짜 뭐 돈, 재산 이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인재가 될 거라는 거지. to your company, 당신 회사에 그녀가 인재가 될 것임을 아주 귀한 자산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feel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feel 가지고 이제 감각동사라 그러죠. 보이다, 느끼다, 뭐 어떤 맛이 나다, 어떻게 들리다 하는 이런 감각동사 뒤에는 뭘 쓰더라? 형용사를 보호로 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시험 문제에 confidently라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틀렸다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 글은 자기, 원래 자기 밑에서 일하던 어떤 직원이 이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 직원에 대한 추천서를 옛 상사였던 이 사람이 써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지막 문장이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지, 주제문인 거지. 그치? 어, 저의 견으로 봤을 때 엘리스, 당신 회사에서도 엄청난 인재 될 거예요.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